찬리야 산책을 한 번으로 줄일까? 응? 차리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좀 줄여야 되나? 피곤해? 자세가 그게 뭐야? 찬리야 피곤해? 아이쿠 밥 먹고 자야 돼 좀 쉬었다 밥 먹어? 응? 밥 먹고 잘 거죠? 응? 귀여워 귀여워 필리야 너무 귀여워요 누나 가도 거기서 그렇게 잘거야? 너 간다 방에 오 흔들림이 없는데 피곤해? 쉬었다가 밥 먹고 자야 돼? 밥 먹어야 돼 알았지? 우리 찬리 뼈밖에 없잖아 귀여워 자 쉬었다가 밥 먹어 아이고 우리 찬리 오오오오오오 궁디 이뻔파 우리 찬리어 mud 오구 오구 감사합니다.